나는야 옥토넛 구조대의 콰지 오늘은 널띠 넓은 이 바다 수영장을 순찰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물속으로 풍덩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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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안에 위험한 괴물들이 없는지 샅샅이 살펴봐야 합니다 으 저 녀석은 옥토넛 구조대의 콰지로군 에이 우리 상어들을 못살게 구는 녀석 오늘이야말로 저 녀석을 잡아먹고야 말겠다 이리와라 이 녀석 잡았다 옥토넛 구조대 이제 널 아주 깊은 물속 상어들 마을로 데려가 주겠다 그럼 물속으로 잠수 에헤헤헤헤 깊은 물속으로 들어온 이상 넌 절대 도망칠 수 없다 가자 가자 상어마을로 으하하하하하하 으아 상어한테 잡혀간다 친구들 도와줘 뽀로로 긴급사태야 물속에 들어간 콰지가 나오지 않고 있어 아무래도 너가 이 집게로봇을 타고 들어가서 물속 상황을 좀 알아보고 와줘야겠어 으으 근데 전 수영을 잘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걱정마 뽀로로 이 집게로봇을 타면 누구라도 물속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말이지 으으 그럼 뽀로로가 다녀오겠습니다 집게 잠수왕 가동 개시 그럼 어디 한번 가볼까? 으으 그럼 물속으로 점프 우와 근데 집게로봇을 타고 있어서 그런지 하나도 안 무섭네 으으 이제 드디어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겠군 좋았어 참수 우와 물속에서도 숨도 쉴 수 있고 정말 대단해 집게로봇 그럼 콰지가 어디 있는지 지금부터 물속을 샅샅이 조사하겠습니다 콰지야 어딨니? 내가 구해주러 갈게 어? 잠깐 저게 뭐지? 어? 콰지가 상호한테 잡혀있잖아 으으 기다려 이 뽀로로 집게로봇님이 지금 구해주러 갈게 으으 이 못된 상호 녀석 지금 당장 콰지를 놔줘 얍 얍 얍 얍 으악 넌 뭐냐 콰지 빨리 도망쳐 으으 빨리 도망가자 도망 도망 받아라 집게 드릴이다 으악 뭐야 이건 평화로운 물속에서 친구들을 잡아먹으려 하다니 이 녀석 이만 물속으로 가라앉아라 으악 물속에서 나보다 센 녀석이 있었다니 히히 이 집게로봇을 타고 있느나 물속에서도 엄청 강해질 수 있다구 으악 낫과 밖에는 사시나 zin